5. 진화심리학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우월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이성의 외모특성을 예쁘다고 느끼도록 남자와 여자가 진화했다고 봅니다. 꼬리가 크고 화려한 수컷공작을 선호하는 암컷공작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꼬리가 크고 화려할수록 대체로 우월하다고 합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되도록 우월한 이성과 짝짓기를 하는 개체가 대체로 더 잘 번식했을 겁니다. 여자는 허리가 날씬하고 엉덩이가 큰 모래시계 몸매가 예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몸매와 우월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예쁘다고 느껴지는 외모특성과 우월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쌓일수록 아름다움의 기준은 순전히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페미니즘 가설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 모래시계 몸매와 우월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까지 밝혀야 온전한 설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핸디캡 원리를 적용한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아직 만족스럽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남자는 허리가 날씬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역삼각형 몸매가 예쁘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조비보다 어깨깡패의 운동능력이 대체로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어깨깡패가 예쁘다고 느끼도록 여자가 진화한 듯합니다. 체지방 양이 같다고 할 때 남자의 날씬한 허리와 우월성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격투기 선수 프란시스 은간우와 스켈레톤 선수 윤성빈은 허리가 굵습니다. 은간우 몸평을 한 흑자 헬스와 윤성빈 몸평을 한 변현석은 허리가 굵은 남자, 즉 코어통이 큰 남자가 힘이 세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시사회에서는 힘이 센 것이 남자에게 엄청나게 중요했을 겁니다. 이 때문에 여자가 키가 큰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여자가 코어통이 큰 남자, 즉 허리가 굵은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어야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허리가 날씬한 남자가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입니다. 허리가 굵은 이유는 코어통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베둘레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자가 이 방면에서 상당히 정교하게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코어통이 커서 허리가 굵은 남자는 좋아하지만 베둘레헴 때문에 허리가 굵은 남자는 싫어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허리 굵기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큰 코어통 때문인지 베둘레헴 때문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해야 할 겁니다. 엔터링사 vent 테이프